오늘도 영찬, 영찬 사회할 수 있는 강희찬입니다 우리 친구들 얼마 전에 12월 모의교사 봤죠? 우리 12월 모의교사와 전범위이기도 하고 갑자기 딱 모의교사라서 우리 친구들 사실은 원하는 점수를 많이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막 고민도 많겠죠? 겨울방학도 앞두고 있고 아, 수능까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점수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친구들 때문에 제가 같이 이렇게 퀘스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뭐냐? 12월 수학 점수 대체 어떻게 해야지 겨울방학에 완벽하게 리셋해서 내가 수능에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 12월 모의교사 특징 정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딱 세 줄 정리죠? 첫 번째, 수학2까지 거의 전범위로 진행됐습니다 정확하게는 마지막 한 소단원 빠졌지만 전범위로 진행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게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 고2 모의교사가 우리 수능과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은 엄청나게 열심히 출제를 하셨는지 최신 수능 트렌드를 정말로 아주 잘 반영한 시험이었다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거의 수학2까지 전범위로 냈고 그다음 트렌드도 반영했어 그럼 우리가 그걸 1년 공부의 기준점으로 딱 삼기 적절합니까? 안 적절합니까? 매우 적절하겠죠? 우리가 이 점수를 기준으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좋은 시험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순서로 진행할 거냐면 먼저 4등급 이하 친구들부터 볼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3, 4등급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1, 2등급 친구들 이렇게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 2등급 받았어 그럼 바로 1, 2등급 거 봐도 되겠고요 4등급 이하 친구들이다 그러면은 이것만 보지 마 차례차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게임할 때 하나하나 꽤 나가듯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그다음 세 번째 단계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 쭉쭉쭉 보기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저 미적분 공부 처음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들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통 친구들을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확통을 갖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은 없더라고요 확통 공부를 처음 하는데 이런 질문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질문을 해줘? 그럼 내가 답변 해줄게 근데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4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근데 명심할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우리 1년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사실 우리의 1년 목표는 너무 확실하잖아 장기 목표 그냥 수능을 뭐야 잘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뭐냐 겨울방학까지 1, 2월 두 달의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세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게 마음이 급하면 수학 공부라는 게 사실은 시간을 좀 쏟고요 머리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 게 되겠어? 당연히 안 됩니다 하다못해 저도 매일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할 때 마음이 급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됩니다 막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막 그냥 겉으로 운동하죠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길 바라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사실은 두 번째랑 어떻게 보면은 통하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 우리 요새 뭐 SNS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뭐 다양한 커뮤니티도 많이 하고 해서 막 신경 쓰이는 게 많습니다 아! 쟤는 최고 하는데 쟤는 최고 하는데 난 어쩌지? 근데 여러분들 최소한 공부할 때만큼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길과 너의 길 그러니까 너 친구의 길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맞는 길과 방법을 선택해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한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좀 명심하시면서 제가 그걸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4등급 이하 친구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여러분들 우리 점수를 분석하면요 막 역으로 이렇게 뭘 틀렸냐 하잖아요 저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왜? 우리의 목표는 등급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대체 그럼 내가 어디까지 맞으면은 원하는 등급을 얻을 수 있을지? 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진짜 그냥 게임 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쌓는 거야 그럼 봐봐 여러분들 4등급이라는 게 어떤 점수냐면 이런 점수입니다 먼저 1번에서 13번까지를 푼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럼 뭐냐? 36점이 나와 1번에서 13번이 무슨 말이냐면 객관식이야 객관식 중에 2점과 3점 문제인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러분들 22번에서 25번을 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관식 시작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 22, 23 이런 거는 앞에 있는 10번, 11번 이런 것보다 당연히 훨씬 쉽습니다 여기까지를 딱 다 풀잖아요 그럼 몇 점이냐면 48점이 나와요 이게 정확히 몇 등급이냐면 4등급 딱 중반입니다 딱 정중앙쯤 되는 거야 4등급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냐면 기본적인 2점, 3점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 겁니다 그치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푸는 게 오래 걸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저 이제 48점까지를 미친듯이 빨리 풀어서 시간이 너무 남네? 이러지까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 오케이?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더 등급을 올려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 16번, 26번, 14번, 15번 같이 약간 조금 더 어려운 객관식 문제를 한 2문제 내지 3문제만 더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2문제 풀면요 딱 3등급 턱걸이 턱걸이 완벽해 근데 이제 거기서 한두 개 더 맞추나? 그럼 이제 3등급 딱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여기까지의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2, 3문제 정도를 맞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 제가 말했지만 첫 번째로 우선 앞번호 문제 푸는 게 이번에 아마 생각보다 오래 걸렸을 거예요 이게 되게 문제들을 잘 만들어놔서 잘 풀면 엄청 빨리 풀 수 있거든요 아니면 진짜 쌩 노가다를 하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막 문제, 아 그지? 막 이렇게 아마 풀었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것 같아 우리 친구들 당연히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을 텐데 막 이제 다양한 유형별 문제도 풀리고 뭐 내신도 공부했겠죠? 근데 이번 시험이 되게 수능의 트렌드를 반영했기 때문에 오 뭔가 내가 아는 문제 같고 풀어본 문제 같은데 생각보다 안 풀리는데 이게 분명 유형별 느낌이긴 한데 어? 어?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야 그러면서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과연 이렇게 유형별 문제 풀이를 한다고 내가 이 점수를 유지하거나 몇 문제 더 맞출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안 했다? 그럼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라고 그러니까 그러라고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그렇게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갑자기 수능 때에서 그렇게 막 부탁드리면 아예 막 재수생, N수생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맞잖아 그러지 말라고 출제를 한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당연한 거겠지만 막 이 뒷번호 문제들 막 15, 17, 18 막 이런 뒷번호를 보시면요 당연히 이제 막 숨이 막힐 거예요 아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하지 야 진짜 보기만 해도 길어 와 미쳐버리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 세 가지를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당연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보는 거야 먼저 이걸 잘 처리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맞추고요 우선 여기까지는 지금은 보지마 이거는 욕심이야 여기까지를 완벽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4개만 딱 맞춰도 여러분들 3점 중반에서 뭐 한두 개 운빨 터지잖아요 그럼 이제 2등급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들 느꼈겠지만 생각보다 문제 푸는 게 오래 걸립니다 앞보는 문제도 되게 되게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이 약간 내신형 스타일로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제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풀면서 아 그냥 정의대로 계산하면 돼 이러니까 사실 오래 걸리는 거고 대부분의 그 문제들이 어떻게 되냐면 효율적으로 계산하면은 정말 정말 빨리 풀리도록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걸렸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정확한 방식으로 아직 수능 방식으로 공부를 못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걸 공부를 해서 우리가 적용만 한다면은 그 시간을 풀이 시간을 매우 단축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이런 생각도 했죠 아 이게 유형별 문제가 분명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유형별만 풀어도 분명히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랬는데 왜 생각보다 안 나오지?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예전의 얘기긴 합니다 지금의 수능은 유형별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절대로 얻지 못해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유형별만 열심히 풀어 3등급 나온다 아니면 2등급까지도 운 좋으면 바라볼 수 있어 이랬는데 지금 수능은 그거를 철저하게 이렇게 부시고 있습니다 지금 수능에서 원하는 건 뭐냐? 유형별 암기가 아니야 이제 뭐냐?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를 하기를 여러분들 요구하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조차도 유형별이 맞아 유형별이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야 그치만 그 유형별조차도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어떤 개념에서 나온 것이고 왜 이렇게 내가 풀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해야만 풀도록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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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씩 그리고 수능에서는 조금 더 많이씩 변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마 시험 보면서 체감을 했을 거야 아는 것 같은데 안 풀리는데 그게 정확히 이 느낌입니다 근데 그게 수능 가면 더 심해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유형별 암기만 해왔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유형별로 먼저 열심히 풀어야지 라고만 했다면 아니야 그렇게는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뒷문제 제가 언젠가 풀어야 되는데 저 문제가 보면 숨이 막힌다 하는 친구들 당연히 정말 많을 겁니다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하나의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공부해오면서 당연히 쉬운 내용조차도 막 열심히 이해하려고 한 경우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수학을 싫어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을 뭐 좋아하더라도 이해를 하나하나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어렸을 때 별로 안 좋아하는 과목 같은 거 공부하거나 막 이러면은 별로 이렇게 막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야 그냥 닥쳤으니까 외우고 보자 외우고 시험 봐 외우고 시험 봐 당연히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더 어려운 거를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요? 기본 베이스도 이해를 안 하고서 암기로 했는데 수학은 어쨌든 쌓여 나가잖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뒷문제를 보면은 아 이런 젠장하면서 숨이 막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개 이어지는 내용인 거죠 아 우리 시작부터 그러니까 앞보는 문제부터 우리가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하면서 정확히 개념을 이해해서 쌓아 나가면 뒷문제도 어? 생각보다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좀 해줘야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우리 겨울방학에 딱 뭘 하면 되는 거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제 커리큘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다른 선생님 커리큘럼에서는 뭐 비슷한 강좌들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된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제일 고민을 열심히 해서 강의들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어 내 강의 딱딱 들으면은 저 부분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장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은 필수 기초 강의를 꼭 들어주세요 저 필수 기초 강의가 뭐냐면 우리 무료 특강으로 돼 있는데 수학 상하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오래 걸려서 계산하는데 그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야 아 사실 내가 푸는 게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었구나 아 이러니까 오래 걸렸구나 하는 것들을 먼저 연습하는 기본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영차영찬 수학 1, 2 선택 기초 개념이 있습니다 기초 개념이 세 과목이죠 이 세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문제의 교재 구성이 당연히 개념이 있고요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합니다 막 이렇게 와 필터에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있고 유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까지 있겠죠 우리 지금 4등급 이하 친구들은 연습 문제까지도 겨울방학에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힘들어 그게 아니라 우선은 예제, 유제까지만 완벽하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처음 공부할 때 막 개념 100제 써보기 이런 거 당연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개념만 쓰면 여러분들이 그게 문제에서 풀리지가 않아 그래서 개념이랑 예시까지 예제까지는 해도 좋은데 요건 이제 제 욕심이긴 합니다 욕심은 이해해주세요 개념과 예시까지 어떤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이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백지에 써보는 거야 항상 친구들이 많이 말합니다 저 분명히 개념을 들었고 근데 점수가 계속 그대로예요 그래서 또 다른 개념 강의 들었더니 어? 다 아는 거 같은데? 또 시험 보면 또 그대로예요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항상 개념만 써서 그래 개념을 쓰는 게 아니라 개념과 예시와 문제까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한번 정확히 써가면서 딱 유제까지만 완벽하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두 달의 가장 큰 목표인 겁니다 더 욕심낼 필요 전혀 없어요 말했죠?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달라 막 옆에 친구 뭐하든 상관없어 우리 그냥 이미 풀었던 거 딱 다 맞추고 딱 세뇌문제 요것만 딱 덮으면 여러분들 운발 터지면은 등급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필요한 게 딱 이건 거야 그리고 이제 조금 욕심을 내서 뭐 한 2월 중순에서 말쯤 우리 연습문제랑 워크북을 이제 시작하는 거야 사실 여러분들 워크북까지 다 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고2부의고사 12월 부의고사 기준으로 사실 한 4문제 정도 빼고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우리 워크북만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점수에 비해서 정말 많이 풀었잖아 그러니까 딱 요만큼까지 우리가 먼저 2월까지 목표로 삼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아니면 이번 시험 봤는데 한 3, 4등급 정도입니다 사실 이 3, 4등급이란 말이 되게 레인지가 넓어요 그 점수 때 컷 보면은 막 한 2, 30점 분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봐야 돼 내가 점수가 어딘지 요 정도 제가 어떤 정도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까지 다 푸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 4점 중간 4등급 중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3점, 2점까지는 아주 잘 풀어 그 다음 이제 16, 26, 14, 15 이런 4점 중에 조금 어려운 거를 우리가 한 3개 정도를 풀거나 아니면 운발 터진 거 스스로 알죠? 찍은 건지 안 찍은 건지 그래서 한 4문지 정도 맞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확히 3점 딱 중간이 나옵니다 요런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나 운 좋아서는 두 개 더 맞았더니 뭐 기억이 있는 되게 잘 찍었어? 이런 거 말 이런 거 말고 스스로 알죠? 우리 가슴이 손 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요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이 앞에 문제를 푸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요 친구들은 어떤 걸 목표로 해야 되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부터 13번 그 다음 22번부터 22번 즉 2점 3점을 푸는데 정말 길어도 20분 이내로는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넘었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의 친구들 근데 정말 열심히 우리 좋은 방법으로 풀면은 사실 20분도 좀 길게 잡아준 거야 훨씬 더 짧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1차적으로 아 20분에는 끊어야 돼 그래서 이걸 내가 20분 안에 풀었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요 정도 등급 때 친구들이 이제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수학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저 정도 되면은 그래도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 있어 근데 요새 문제 특징이기도 합니다 막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막 복잡하게 있어서 풀긴 풀었는데 막 확신이 없는 거야 내 답이 과연 맞을까? 이게 내가 제대로 푼 것일까? 아니면 막 이제 너무 내가 노가 따라서 푼 게 아닐까? 내가 그냥 하나하나 다 해봤는데 어 어떡하지? 이런 확신이 없어 그리고 이제 뒷번호 문제 보시면요 이런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어 아예 모르는 문제 같진 않은데 내가 잠깐 풀려고 시도를 해보니까 안 풀리는데? 결론은 안 풀리는 거긴 하죠 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사실 이 친구들도 목표는 확실합니다 뭐야 우선은 여기까지의 점수를 조금 더 빠르게 풀어야 돼 20분에는 맞춰야 된다고 오케이? 당연히 더 빠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갖고 나 이거 무조건 정답 맞았어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왜? 그러면은 공고하게 딱 견고하게 3점 중반까지 점수를 확보한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조금만 실력을 늘려서 한두 문제만 이제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들 또 등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이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자꾸 틀린 것만 봐서 그러는데 내가 뭘 맞춰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잖아? 그럼 생각보다 어? 딱 몇 개만 더 맞추면 되는구나 이게 계산이 되거든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그렇게 계산을 아예 안 하더라고 그냥 어 나 뭐 틀렸다 뭐 틀렸다 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그게 좀 제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역산을 해서 이렇게 제가 같이 한번 해주는 거야 그럼 이 친구들은 뭘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보면은 4등급 위하 친구들이랑 비슷합니다 그치만 우리는 뭐냐 조금 더 그거를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돼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단순 계산을 하고 있는 것들 막 오래 걸렸던 거 있잖아 여러분들 이거 20분 안에 풀어? 뭐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효율적인 계산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내가 확실하게 기초 개념을 같이 공부하면서 연습해가지고 20분 안에는 무조건 맞춰줘야 돼 그 다음에 풀긴 풀었는데 확신이 없거나 많은 문제 같은데 안 풀려 사실 이것도 이유가 되게 명확합니다 왜냐 대부분의 2등급대 친구들은 연습을 열심히 했어 당연히 더 낮은 점수 친구보다 훨씬 잘합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친구들도 아직은 수학을 대단하게 사랑하거나 수학을 대단히 이해했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대신에 연습을 훨씬 많이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잘 뭐라고 할까 있는 문제에 껴맞추는 거야 껴맞춘다니까 좀 너무 안 좋게 들리지만 근데 뭐 그렇게 푸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껴맞추는 거야 그래서 어? 내가 분명히 껴맞춰서 푼 것 같은데 껴맞췄기 때문에 어? 제대로 푼 건가? 거의 비슷한데 유사도 90% 정도가 되는데 어? 조금 확신이 안 드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 확신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밑에는 더 심한 거야 그게 유사도가 90%가 아니라 뒷문제 가잖아 그럼 더 많이 변형했을 거야 당연히 원래 내용 너희들이 아는 거에서 그러니까 어? 아는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손이 아예 안 가지 나가지가 않아 풀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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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친구들도 결국 필요한 게 뭐냐면 잘 그래도 베이스를 쌓아왔단 말이야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돼 그 약간의 내용들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연습했던 내용들이 대체 뭐였는지를 한 번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도 체력이 있는 거야 금방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되게 간과한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그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슨 유형을 이해했다 이런 게 아니라 유형을 확장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베이스 쌓았고 사실 알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시작점을 제가 이제 제공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사실 뒤에 문제 오히려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금방 풀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처음 이해만 딱 해주면 돼 근데 그것도 이해를 안 한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어려운 것을 이해해서 풀 수가 없습니다 유사도 90%도 아 아리까리한데 유사도 막 80%, 70% 어 좀 많이 다른데? 하는 거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욕심이죠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필수기초 수업 뭐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한번 꼭 들어주세요 이건 뭐 13강인가? 2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260분 여러분들 어차피 2배속으로 듣잖아요 사실 제 강의는 2배속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무리고 1.5배속 하면 금방이니까 쭉 한번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은 이제 겨울방학에 우리 기초 개념 수업을 연습 문제와 워크북까지를 완벽하게 풀어내는 겁니다 사실 이러면 문제수도 엄청 많아 우리 이거 기초 개념 OT 한번 가서 봐봐 여기까지 다 하면은 대체 여러분들이 연습할 문제가 내가 얼만큼이나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백지에 써서 확인을 해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우리 예시 유제까지 이어가는지를 개념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은 조금만 더 해주세요 겨울방학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성장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달리는 거야 어떻게? 우리 실전 개념 내용 있죠? 이제 공통과목만 이 실전 개념 내용을 고난도 주제를 제외하고 제가 고난도 주제 뭔지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Q&A 공지사항에 집어드릴게 그거 제외하고는 한번 강의를 듣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양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결혼 방학에 정말 집중해서 조금만 빡세게 해주면요 실력이 확 늘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그래도 웬만큼 했어 그래서 이거 하는 게 막 미치도록 힘들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딱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초 개념 완벽하게 해서 연습 빠르게 풀어야 된다니까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개념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실은 우리 이런 친구들은 이거를 안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 2등급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뒤에 문제들이 걱정인 거죠 근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항상 그런 겁니다 2, 3점까지 그러니까 우리 앞보는 문제들 있죠 2, 3점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사실 더 등급 올라가고 싶잖아 15분 내로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해봐 시험 볼 때 내가 이걸 얼마나 빨리 풀었지? 확인하시고 15분을 넘어갔어?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냥 피지컬로 시험을 뚫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지 한번 펴서 보시면 돼요 먼저 15번 문제가 있을 텐데 15번 문제를 혹시 이제 막 대입해가지고 푼 친구들이 있을 거야 뭐 AN 더하기 SN 뭐 K다 뭐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대입해서 풀었어? 그럼 여러분들 공부가 필요하신 겁니다 그렇게 풀라고 낸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 정도 등급되면은 아마 도형 문제도 걱정하고 어? 내가 도형 잘 풀었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혹시 18번 도형 문제 이제 하나 있었는데 이걸 못 푼 친구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도형을 몰라서 못 푼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최근 특히 수능 문제들은요 도형적인 요소가 나오는 도형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삼각형이 뭔지를 알고요 넓이 공식 그러니까 수학원 내용을 알면 풀 수 있게 내고 있어요 되게 의도적으로 평강에서 그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6월, 9월에는 이상한 거 한두 개씩 돼 어차피 그럼 애들 못 풀어 아 역시 못 푸는구나 하면 사실 수능에는 정말로 도형적인 게 없는 게 나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코사인 부칙이나 쓰는 거지 뭐 다른 내용? 뭐 그런 거 사인 부칙 코사인 그런 걸 쓰는 거지 도형적인 성질 여러분들 막 중학교 도형 거의 쓰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인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풀어 쓸 20번, 21번, 29번, 27번, 30번 이 모든 내용들은요 제가 이미 수업을 다 완강을 해놓은 영차영찬 우리 실전 개념 내용에 모두 있습니다 자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알면 바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닥 풀 수 있는 수준이야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수능을 대비한다 정말 내가 수능에서 목표가 초고득점이야 라고 했을 때는 바로바로 풀어내야 하는 그런 문제, 문제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내가 저 실전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풀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혹시 어떤 친구들이 어 선생님 어 이 실전 개념 교재를 뭐 여기 맞춰서 한 거 아닐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도 보기 전에 이미 교재가 출판이 돼 있어서 완강돼서 있었던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여야 된다 여러분들 수능을 대비할 때 오케이?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간단합니다 정말 정말 간단해요 2, 3점까지 15분 만에 풀어야 돼요 만약에 15분이 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스스로 인정합시다 기본 개념이 약간 부족한 거야 혹은 수능형으로 문제 푸는 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보면 진짜 계산을 겁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겁나게 잘한다는 게 막 좀 좋은 방법들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겁나게 잘해요 와 대단하더라고 막 시험지 보면은 새까만데 계산이 틀리지도 않아 막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은 15분 내에 풀기는 조금 힘듭니다 아무리 사람이 팔라도 건조님들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수능형 풀이법을 조금만 익히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확인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15번, 18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제가 말한 대로 안 풀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수능형 문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거야 여러분들 그냥 피지컬로 대단해 그것도 뜰어낸 거야 네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수능 때는 수능형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수능에서 묻고자 하는 방향성을 우리 학습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문제들 있죠 어려웠던 다섯 문제 그거는 말한 대로 실전 개념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플러스된 게 없어 정말 그대로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내가 공부하면 되는 거구나 실전 개념을 공부하면 아 어려운 거 아니었잖아 나빴다 오히려 아니 저런 문제 출제에 세상에 나쁜 사람들 오히려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야 딱 두 달 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초 개념 수업까지는 들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 개념 수업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들으셔도 되는데 꼼꼼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 그대도 빨리 듣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써도 되지만 저는 뭐 꼭 강요하진 않고요 워크북만 풀어보세요 왜냐 요새 시험이 그래도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계산이 많아요 워크북은 문제가 쭉 있으니까 계산 연습 쭉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 워크북을 한번 사서 따로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학 1, 2 선택과목에 대한 실전 개념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달 동안 딱 들을 수 있거든요 수강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 12월 문제를 풀어봐봐 아 이거 그냥 다 우리가 원래 아는 거잖아 이럴 수가 이런 시험을 냈다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로 문제들이 풀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기출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런 생각을 당연히 많이 할 텐데 너무 과거의 기출은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수능은 정말로 뭐 8년 전? 한 9년 전 이때랑만 비교해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것까지 풀지 말고 최근 기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 강의가 이제 우선 실전 기출 강의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뭐 다른 기출 책은 있어? 난 기출 책 이미 샀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옛날 거 풀지 마 그냥 평가원 기준으로서 한 8년 이내 거 그 다음에 교육청 그 다음 사관학교 경찰대 기준으로 한 4, 5년 이내 것만 푸세요 그거 말고 중요한 문제들은 실전 개념 규제나 기초 개념 규제에 다 있어 그러니까 딱 그렇게만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이제 2월 돼서 2월 말에 12월 문제 다시 봐봐 그러면은 당연히 두 달 동안 안 봤으니까 처음 푸는 거랑 똑같거든 근데 그냥 쭉 다 풀릴 겁니다 아 내가 그만큼 성장했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가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요거랑 이제 별개로 미적분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걸 그리고 본인이 인정할 수 있어 그러면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제가 딱 3가지 얘기만 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계산도 잘 못하고 연습 잘 안 되는데 막 실전 개념 마음이 급하다는 솔직히 당연히 말해서 저도 이해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요새 막 옆에 보이는 것도 많고 막 쟤 뭐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도 계산도 잘 못하는데 실전 개념부터 막 공부하잖아 그러면 이건 무조건 수능 때 무너집니다 친구들 중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막 뒤에는 어떻게 맞췄대 운 좋게 근데 막 앞에 문제에서 틀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받아서 무조건 재수해요 친구들이 열받... 나 같아도 열받아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계산 연습 하셔야 돼 무조건은 계산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인데 교과 개념과 계산 연습이 완벽하게 되어야지 그 뒤가 공략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 실전 개념을 알아서 어떤 문제 접근법을 깨달았어 근데 계산이 막 안 돼 손이 안 나가 이러면 어차피 못 풀어 더 열받죠? 왜? 시험장에서 어 나 아는 건데 분명 풀 수 있는데 근데 안 풀려 그러면 시간을 엄청나게 씁니다 애들이 막 10분 15분 동안 그 문제를 보고 있어 왜? 풀릴 것 같거든 알 것 같거든 근데 계산력이 부족하면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먼저 해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기초 개념만 양이 많아요 사실 미적분은 양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까지 다 풀려 그러면 정말 정말 많기 때문에 그 기초 개념 내용만 중간고사 때까지만 딱 한다고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막 미친 듯이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저걸 중간고사 때까지 딱 한 다음에 실전 개념을 그때부터 들어서 육모 전까지만 완벽하게 들으시면 돼요 사실 그러면 그렇게 늦지도 않았어 육모 때까지 내가 실전 개념까지 완벽히 미적분 공부했어? 그럼 그 다음부터 연습하면 되는 거잖아 시간이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딱 여기까지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시 앞에 이제 좀 넘어가 보면서 아 내가 이거 이거 해야 되는구나 잘 정리를 해보세요 말한대로 여러분들 너무 긴 목표를 잡지는 마세요 정확하게 딱 두 달만 이게 계획이라는 건 긴 목표 잡고요 그 다음에 짧게 짧게 끊어잡습니다 한 달 단위 혹은 두 달 단위로 말한대로 여러분들의 긴 목표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건 고민할 필요도 없어 약간 뭐 이제 우리 같은 어른들이 나 부자 될 거야 이런 거랑 다른 거잖아 아 1년 뒤에 10월 볼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방금 정리한 대로 우리 각자 상황에 따라서 내가 무슨 문제를 더 맞추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아 그럼 내가 두 달 동안 딱 이만큼 하면은 아 내가 여태까지 풀었어야 되는 문제들 더 빠르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 풀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번 잘 정리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당연히 Q&A로 더 물어보시고요 그렇게 한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실 제 5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인데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그럼 뭐냐 우리 겨울방학 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